Illustrator와 마찬가지로 Photoshop도 Clipping Mask 기능을 제공합니다. Clipping Mask란 특정 형태 안으로 다른 오브젝트나 이미지를 숨기는 기능으로 Clipping Mask가 적용된 오브젝트나 이미지는 특정 형태의 모양을 따라 깨끗하게 잘라진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Clipping Mask를 사용하여 음악 CD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File, New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N을 누릅니다. New Document 대화 상자에서 단위는 cm를 선택합니다. Wid 14, Height 14, Resolution 300을 각각 입력합니다. Background contents에서 Color 상자를 클릭합니다. Color Picker 대화 상자에서 밝은 회색을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Cre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0을 눌러 문서를 윈도우 크기에 맞춥니다. 회색 배경을 갖는 새 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둥근 CD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Switch Foreground and Background Colors 아이콘을 클릭해 앞 색상을 흰색으로 교체합니다. Layers 패널 하단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해 빈 레이어를 만듭니다. Ellipse 툴을 선택한 후 Ctrl 패널에서 Pixels를 선택합니다. 문서 중앙에 클릭합니다. Create Ellipse 대화 상자에서 Wid 12cm, Height 12cm를 각각 입력하고 From Center를 체크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Move 툴을 선택합니다. Layers 패널에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Layer 1과 Layer 2 그리고 Background Layer를 함께 선택합니다. Ctrl 패널에서 Align vertical centers와 Align horizontal centers를 각각 클릭해 동그라미를 문서의 정중앙으로 이동합니다. Layers 패널에서 Ctrl을 누른 상태로 Layer 2의 썸네일을 클릭해 셀렉션을 만듭니다. Layers 패널 하단에서 Delete Layer 아이콘을 클릭해 작은 원 레이어를 삭제합니다. Adobe Photoshop 경고 상자에서 Yes를 클릭합니다. Delete를 눌러 큰 원의 중앙을 뚫어줍니다. Ctrl D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펜사 콜라 EPS 문서 탭을 클릭한 후 Ctrl A를 눌러 전체를 선택합니다.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 Ctrl W를 눌러 문서를 닫습니다. 작업 중인 문서에 Ctrl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하여 붙여넣은 사진을 둥근 CD 모양을 따라 잘라낸 것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Layers 패널에서 패널 메뉴 버튼을 클릭한 후 Create Clipping Mask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Ctrl G를 누릅니다. 사진이 둥근 CD 형태를 따라 깔끔하게 잘라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Layers 패널을 보면 사진 레이어가 아래 CD 레이어 안으로 들어가 잘린 것처럼 보이는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었음을 의미하는 화살표가 표시되고 레이어가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은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주는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제공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경우 오브젝트의 싸인 순서가 숨겨주는 형태로서의 역할을 하는 오브젝트가 위에 있어야 하고 그 오브젝트의 형태를 따라 숨는 오브젝트가 반드시 뒤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포토샵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로 레이어의 싸인 순서에 있어서 숨길 이미지가 위에 있어야 하고 숨겨주는 형태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미지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Layers 패널에서 패널 메뉴 버튼을 클릭한 후 Release Clipping Mask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Ctrl G를 눌러 Clipping Mask를 해제합니다. 이번에는 방금 전에 사용했던 패널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간편하게 레이어에 Clipping Mask를 적용하고 해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사진 레이어와 구멍이 뚫린 둥근 CD 레이어 사이로 이동한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 화살표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 사이를 클릭하면 간편하고 빠르게 레이어에 Clipping Mask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Clipping Mask가 적용된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를 위치한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적용한 Clipping Mask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Ctrl Z를 눌러 Clipping Mask가 적용된 상태로 되돌립니다. Ctrl T를 눌러 자유변형을 위한 Bounding Box를 표시합니다. Alt Shift를 누른 상태로 Bounding Box 코너를 드래그해 사이즈를 적당히 줄인 후 엔터를 누릅니다. Clipping Mask로 잘라낸 이미지는 사실은 정말 잘라진 것이 아니라 아래 레이어의 형태를 따라 숨은 것이기 때문에 Move 툴로 이동하면 사진의 위치를 형태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텍스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얼 스패널 하단에서 Create a New Group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그룹 2를 더블 클릭한 후 텍스트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그룹 폴더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Horizontal Type 2를 선택한 후 문서에 클릭합니다. 첫 번째 텍스트는 New Contemporary를 입력한 후 Move 툴을 선택합니다. Horizontal Type 2를 선택한 후 문서에 클릭합니다. 두 번째 텍스트 가스펠을 입력한 후 Move 툴을 선택합니다. 다시 Horizontal Type 2를 선택한 후 문서에 클릭합니다. 세 번째 텍스트, Prof, Dr. Grace를 입력합니다. 레이얼 스패널에서 New Contemporary의 T-Subnail을 더블 클릭해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서체는 Arial, 스타일은 Regular, 서체 크기는 12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Move 툴을 선택한 후 첫 번째 글자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레이얼 스패널에서 가스펠의 T-Subnail을 더블 클릭해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서체는 Arial를 선택하고 서체 크기 입력란에 56 포인트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Move 툴을 선택한 후 두 번째 글자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제목 글자에 그림자 효과와 입체 효과를 주기 위해 Layers 패널에서 가스펠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 왼쪽 하단에서 Drop Shadow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옵션에서 Distance 0 픽셀, Spread 0%, Size 25 픽셀을 각각 입력합니다. 왼쪽 상단에서 베베렌 앰보스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옵션에서 Style, Emboss, Direction, Up을 선택하고 Size, 2 픽셀, Soft은 0 픽셀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Layers 패널을 보면 가스펠 레이어 오른쪽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였음을 의미하는 Fx 아이콘이 표시되고 적용한 레이어 스타일 리스트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용한 레이어 스타일 리스트의 왼쪽에 있는 눈 아이콘을 클릭해 끄면 레이어 스타일을 숨겨주고 다시 눈 아이콘을 클릭하면 레이어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Prof Dr. Grace의 T-Subnail을 더블클릭해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서체는 프리스타일 스크립트를 선택하고 서체 크기 입력란에 38 포인트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칼라 상자를 클릭합니다. 칼라 피커 대화 상자가 뜨면 마우스를 사진의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해 갈색을 클릭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모브 툴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T를 누른 후 바운딩 박스 코너를 회전하여 글자를 약간 사선으로 만든 후 엔터를 누릅니다. 세번째 글자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하여 CD를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포토샵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포토샵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불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